안녕하세요. 예비사회적 기업 ES 스포츠라는 이사장 이익효입니다. 김포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기부 릴레이, 딥글모아에 함께하게 되어 김포입니다. 아시톤 김포관내에는 많은 소외 청소년들이 스포츠 교육에 참여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번 딥글모아 기부 릴레이와 함께 저희 ES로 누구나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딥글모아 화이팅!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